네 이어서 제 2부 역사편 우울과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사 속의 우울증 그래서 그냥 인물들을 쭉 그 한번 시대순으로 한번 좀 넣어봤어요 시대순으로 일단은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클레오파트라 7세 그 코가 높아서 역사 그 그런거 있죠 코가 조금만 더 낮았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그 코가 이뻤던 그 여자 파라오죠 근데 이집트도요 근친간에 결혼이 있었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7세가 원래 남동생하고 첫번째 결혼을 해요 포톨레마이오스 13세하고 근데 이 첫결혼이 그 이제 로마의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오스의 그 내전 과정에서 포톨레마이오스 13세가 아마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폼페이오스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까지 도망왔다가 죽잖아요 이제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그 폼페이오스를 죽이고 카이사르하고 손을 잡으려고 한거야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는요 그때 카이사르가 이집트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다 돌아와요 잠깐 쉬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클레오파트라가 꼬신거야 그래서 카이사르하고 클레오파트라 7세 사이에서요 이제 원래 이름은 포톨레마이오스 카이사르 흔히 애칭으로 카이사리온이라는 남자가 태어나요 그 다음 그 카이사르가 남살 나간 다음에 그 제2차 삼두정치 시대 때 한축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그 이제 클레오파트라 7세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식을 올리기 전에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셀레네 2세라는 남녀 쌍둥이가 태어나요 쌍둥이가 태어나고 그 그러다가 그 동방에 그 페르시아 땅에 있던 그 파르티아 원정을 실패를 해 파르티아 원정을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그냥 놀러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예 식을 올리고 놀러 앉아 있는데 그 다음에 포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가 또 태어나 그리고 이제 계속 이집트에만 놀러 앉아 있으니까 이제 옥타비아노스가 이집트로 원정을 해서 악티움 회전이 벌어지죠 이 악티움 회전에서 옥타비아노스가 이겨요 사실 몰라 군사적으로는 안토니우스가 조금 더 삼두정치에선 군사적인 능력이 더 좋았는데 그 옥타비아노스한테는 군사적인 능력을 뒷받쳐줄 아마 아그리파가 있었을 거예요 그 아그리파 덕분에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옥타비아노스가 이겼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가 자살을 해요 자해를 해가지고 그 숨이 붙어있을 때 클레오파트라한테 어떻게 그 이송이 돼가지고 클레오파트라 품에 안겨서 주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도 이제 옥타비아노스한테 항복을 한 다음에 자기도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집트 코브라를 풀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려서 죽는 방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자 클레오파트라 칠세가 그렇게 죽은 다음에 이제 이집트가 그 이집트는요 로마 제국 제정시대 때요 그 원로원이나 황제가 임명해서 파견한 총독이 다스리는 속주가 아니었어요 황제의 개인 영지였어요 이집트는 특수지역이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뒷처리를 위해서 이제 옥타비아노스는요 카이사르의 직접적인 후계자는 나다 하면서 일단은 카이사리온도 죽여요 카이사리온도 죽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자녀들은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누나인 옥타비아가 다 맡아서 기른다 그래요 왜냐면 이 옥타비아가 원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랑 결혼을 했었어 근데 안토니우스한테 버림받았어요 옥타비아가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맡겨진거고 근데 되게 웃긴거는요 옥타비아노스도 원래 유부녀였던 리비아하고 결혼을 했다? 원래 유부녀에 애까지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어쨌든 그것도 되게 신기해 어쨌든 자 그래서 카이사르 때부터 네로왕제 때까지를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씨족이 그러니까 로마에 율리우스 씨족이 있어요 카이사르의 원래 풀네임이 가이오스 율리우스 카이사른데 가이사르가 가이오스가 네 이름이고 그 다음에 율리우스가 씨족 씨족 이름이고 카이사르는 그 씨족 안에 세부 가문이 있는데 가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율리우스 씨족이랑 클라우디우스 씨족이 연계된 이 왕조 시대가 있어요 그 카이사르 아우고스토스 그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그 칼리굴라는 사실 게르마니쿠스 아들이라서 저기한 거고 그 칼리굴라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역사학자 출신 왕자고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의 이제 친아들은 아닌데 클라우디우스의 그 왕비가 나아가지고 온 아들 네로 네로까지를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라고 해요 이 왕조가 네로에서 단절이 돼요 그 그래서 네로가 좀 어릴 때 즉위를 해요 어릴 때 즉위해서 30대에 죽는데 이제 그 이제 월로원이 그 이제 하도 반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어느 이제 어느 세력이 갈바라는 인물을 황제를 추대한 거야 그러니까 월로원도 대세를 보고 이 네로를 국가의 적으로 선포를 해요 그 로마에서 국가의 적으로 선포된다는 거는요 이 즉결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의 적이 되면 즉결처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갈려요 즉결처분만 하고 끝나는 선이 있고요 기록말사령이라고 있어요 기록말사령은요 그냥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로마 공직에서 했던 각종 업적들도 다 그의 이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의 이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건데 그래서 네로는 월로원이 그 그러니까 자기 근이 돼도 자기 안 지켜주니까 월로원에서 이제 네로를 어떻게 잡으려고 그 전령을 보는데 그 전령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니까 칼을 뽑아 들고 위대한 예술가가 죽는구나 하면서 칼로 머리를 찔러서 죽었대요 근데 이제 기록말사령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그 뭐냐 자기네 가문의 묘에 묻히게는 했대요 물론 이제 카이사르는 그 카이사르 본인은 그 시신이 아마 그 화장했던 뼈가루가 어디론가 사라져서 못 묻었는데 아우구스트스 때부터는 카이사르가 만들어놓은 영묘에 묻혔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들이 들어가는 영묘에 묻히지 못한 황제들이 있어요 황제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때부터는 그 동로마에 있는 새로운 영묘로 이제 들어가서 묻히게 되죠 어쨌든 그 영묘에 막 그 황제들의 그 시신들이 쫙 그 모여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 다음 군인 황제 시대의 고르디아노스일세 이 황제는요 그 그러니까 이 군인 황제 시대 때는요 막 지방의 총독들이 막 자기들이 황제되고 싶어서 막 지 멋대로 막 반란 일으키고 지 멋대로 황제를 선포하고 막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그 누미디아 총독인 그 카펠리아노스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원래 자기 아들하고 공동황제였거든 왜냐면 이 고르디아노스일세가 좀 늙었을 때 황제가 돼요 거의 한 그 70대 80대 그때 황제가 되니까 그 만일에 대한 보험용으로 자기 아들을 공동황제로 세워놓은 거야 그랬는데 그 카르타고로 직접 그 병력을 끌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아들이 공동황제인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체념을 하고 허리띠로 목을 매서 죽어요 즉이 3주만에 황제 3주밖에 못한 거야 자 그 다음에 필리프스 아라부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 사람도 5년밖에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요 군인 출신들이 황제가 많이 됐고 또 또 군인들에 의해서 뭐 피해되거나 죽거나 뭐 그런 황제들이 많았다 그 고르디아노스 2세 다음에 고르디아노스 3세가 또 이제 또 즉위를 하는데 그 고르디아노스 3세가 그 필리프스 아라부스가 그 당시 근위대장이었어요 근데 근위대장이 암살을 해요 죽이고 황제가 돼 자 그랬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에 페르시아가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시대가 있고 사산왕조시대가 있고 사파비왕조시대가 있고 카자르왕조시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산왕조시대 때 1차전성기가 그 유명한 샤프르시아 때에요 근데 이 샤프르시아하고 전쟁하다 졌어요 그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아르메니아 영토에 대한 그 분쟁으로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져요 근데 이 지는게 전투에서 져서 지는게 아니구요 그 뭐냐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중단을 한거에요 전쟁을 중단을 하면서 아르메니아 등지 일부 영토를 페르시아한테 주고 그 다음에 배상금으로 50만 대나리우스를 준거야 자 배상금을 지불했으면 전쟁에서 진거지 근데 문제는 이 배상금을 내는 과정에서 다른 동방속주들한테 세금을 거둔거에요 여기서 민심을 잃어요 그리고 군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길 수 있는데 왜 전쟁을 여기서 쥐지치고 그냥 지는거냐 해가지고 군인들도 민심이 떠나요 자 사실 이 248년은 로마 건국 1000주년이 되는데요 해였어요 그래서 로마 건국 1000년제 행사가 열렸고 1000년을 기념한다고 해가지고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1000명을 그 페스티벌 하다가 죽어요 글래디에이터들이 그때 얼마나 잔혹한 시대였는지는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난 글래디에이터 영화 DVD로 갖고 있어요 개인 소장 그리고 서기 248년 이집트에서 폭동이 일어나 근데 문제는요 그 로마 이탈리아 본국에 이탈리아 반도 본국에 그 거기서 먹는 밀을 이집트에서 갖고 오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집트에서 로마 본국으로 들어오는 밀의 양이 줄어드니까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그리고 단유브강에서 데키우스라는 군인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반란을 진압을 하러 갔는데 그 뭐냐 반란 진압은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했고 결국 반란을 일으켰던 데키우스가 즉위를 하는데 즉위 한 다음에 전 황제를 기록 말사령에 처해버려요 당연히 황제들의 그 역류에도 못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이제 퀸틸루스라는 또 군인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그 17일짜리 황제였는지 177일짜리 황제였는지 도 알 길이 없어요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형이 전염병으로 죽어가지고 언론이 추대를 해줬는데 문제는 그 이제 군인들이 단유부강에 주둔을 하고 있어요 로마 시에는 못 들어오니까 어 근데 여기에 주둔한 군인들이 황제를 불신임을 선언으로 한 거야 그 그 당시에는 군인들의 힘이 강해가지고 군인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 황제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군인 출신의 아우렐리아누스를 황제로 추대를 해요 그 뭐냐 서로마 후기 그러니까 로마가 그 뭐냐 비잔티움으로 옮기기 전까지 그 이제 로마 처음 그 초기에 만들었던 성벽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외곽에 아우렐리아누스 성벽을 세웠던 그 왕제예요 음 그렇고 그래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보니까 원론도 대세를 따르기 위해서 그 퀸틸루스를 황제의 추대를 취소를 해요 그랬고 그 이후 암살됐는지 자살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고 제2기간도 정확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살은 아닌데 황당한 이유들로 죽은 황제들 발레리아노스 이 사람은요 페르시아 사산왕조라는 전쟁하다가 로마 황제 최초로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되면서 더이상 황제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다음 황제한테 강제로 넘긴 셈이 된거지 그리고 이제 포로가 돼서 거기서 죽었고 그 다음에 까루스 까루스 황제는요 역시 페르시아 사산왕조랑 전쟁을 나갔는데요 이제 막사를 쳤어요 근데 그 머무르던 천막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그 번개 맞아서 죽어요 어이가 없죠 그 낙례로 머무르던 천막이 불타버려서 그 안에서 자고 있다가 불타서 죽어요 자 그 다음 해명태자 유리왕시대 때 두 번째 태자구요 그 국내성 천도가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태자는 졸본에 남아요 이 지역을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음 근데 이 과정에서 황룡국이라는 군소국가에서 이제 좀 강 그 화살을 화를 보내면서 해명태자를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해명태자가 그 이 정도는 내가 화를 꺾을 수 있으니까 까불지 마라 하는 적으로 그 경고를 한 건데 유리왕이 이 소식을 듣고 황룡국에 사신들 보내서 해명태자를 죽여달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해명태자가 그래서 황룡국에 놀러간다?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황룡국왕이 해명태자 저렇게 인물이 좋은 사람인데 차마 나는 죽일 수 없다 하면서 그 정중하게 대접하고 그 신사적으로 대접하고 그 뭐냐 안전하게 돌려보내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그 해명태자는 황룡국에게 그 약 약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건데 유려왕은 외교적인 문제를 도발을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네 결국 해명태자가 스스로 그 창을 땅에 딱 꽂아놓고 말달리자 하다가 그 몸을 던져가지고 거기에 찔려 죽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대무신왕의 아들로 태자가 될 뻔했던 호동왕자가 있어요 호동왕 그 대무신왕이 원래 첫 번째 왕비한테 아이를 빨리 못 봐가지고 왕비를 한 명 더 드려요 그래서 후궁이 아니고 왕비이기 때문에 적장자가 돼요 호동왕자는 이제 호동왕자는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그 한사군의 낭랑군이 있고 최시성의 왕이 통치를 하는 낭랑국이 있었대요 근데 이 낭랑국 왕의 딸 흔히 말하는 낭랑공주죠 이 낭랑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그 뭐냐 아빠한테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그 공주한테 편지를 보내서 그 자명고를 찢어달라 그래요 그리고 이 자명고 사건으로 인해서 그 낭랑국 왕은 그 자기 딸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대무신왕한테 항복을 해 어쨌든 뭐 이런 그 전쟁 과정에서의 공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호동왕자는요 그 이후 되게 이제 아내를 잃으니까 그 후유증으로 우울하게 살다가 이제 첫째 왕비가 뒤늦게 태자를 낳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 뒤늦게 아들을 낳고 그 그 이후 이제 투기를 해요 투기를 해서 호동왕자를 참소를 해 그래서 호동왕자는 이게 억울해가지고 안 그래도 우울한데 아내 잃어서 우울한데 그 나는 그 여기서 진실을 말하면 난 불효가 된다 어찌 불효를 젖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차라리 공주 곁으로 가른다 하면서 자살해요 자 그렇구요 고구려 봉상왕 봉상왕은요 이제 그 약간 거의 실정을 했죠 거의 완전히 그 막장으로 나라를 운영을 하다가 국상인 창조리가 반정을 일으켜요 반정을 일으켜서 미천왕을 지금 일으켜요 조카야 조카 미천왕을 제기시키는데 그 원래 조카인 미천왕은요 아빠가 이제 봉상왕이 동생을 죽여요 동생을 죽이니까 자기도 죽일 것 같아서 어디론가 도망가갔었어 그런데 그런데 이제 국상 창조리가 그 반정을 위해서 이 조카인 고의부를 그 즉위시키자 해놔서 찾아내요 그래서 찾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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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반정이 성공할 때까지 이제 안전하게 미천왕을 숨기죠 그 다음에 이제 봉상왕을 그 반정이 성공해서 잡아요 그리고 이제 봉상왕은 그 이후에 자살을 하는데 자살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는 않고 실증할 사료가 없어요 당나라가 삼국의 역사서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바람에 이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경계왕 견원이 침공을 하면서 설아벌이 함락됐고 여기서 생포된 다음에 그 자살을 명받아서 자살을 하는데요 사실상 견원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고 그리고 고려 공민왕 공민왕은 우울증 케이스예요 원래 이제 노국대정공주라고 몽골의 공주였어요 몽골의 황녀였는데 그 왕후 노국대정공주가 이제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해요 근데 어렵게 애를 뱄는데 애를 낳다가 이 난산으로 죽어요 보통 흔히 말하는 난산이면 그 아이 낳다가 막 회음부가 파열되거나 회음부 파열되고 아니면 회음부가 비정상적으로 회음부가 격하게 찢어져 찢어지거나 회음부 쪽에 열이 뜨겁게 달아올라요 아니면 몸 전체가 그 진통으로 인해서 그 뭐냐 달아올라서 심할 경우 죽을 수가 있대요 그 뭐냐 회 자궁 파열이나 회음부 파열 등으로 과다출혈로 죽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애 낳다가 죽어가지고 그 애가 뱃속에서 못 나온 상태에서 죽어버려요 보통 이런 이제 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은 막 그 이제 배를 막 눌러서 막 꺼내기도 하고 그 요즘은 제를 많이 쓰는 게 그거죠 흔히 요즘은 일시적으로 이 회음부 요 밑에 쪽을 잘라가지고 그 조금 빨리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나오게 한 다음에 이제 태반 다 꺼낸 다음에 다시 회음부를 봉합해주죠 차라리 그렇게 일시적으로 잘랐다가 봉합을 해주는 게 그 찢어져서 파열되는 것보다 상처가 덜하대요 물론 이제 낳고 나서 낳을 때는 자른 걸 잘 아프다는 걸 못 느끼는데 나중에 꿰맬 때 아프대요 그렇다고 하고 그 이제 에나타가 죽으니까 그에 대한 트라우마로 이후 계속 왕비들하고 새로 왕비들을 드리고 후궁대도 드리고 그랬는데 가까이 못했대요 그 반야에게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잖아 근데 반야라는 여자가 그 노국대장 공주랑 좀 닮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막 그리움에 그래서 그 그 죽은 조강지처가 너무 그 그리운 나머지 그 닮은 여자를 한 거야 닮은 여자고 해가지고 애가 태어난 거야 뭐 어쨌든 그랬다 그래요 음 근데 이제 공민왕은 남살됐지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완풍대군 이원계죠 근데 조선 태조의 이복형이에요 이복형인데 그 1388년 이때가 약간 위화도 회군하던 그 시점이에요 위화도 회군하던 시점인데 그 이복동생이 그 혁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약간 나는 고려의 신하다 하지만 자기의 이제 자녀들한테는 그러나 너희는 숙부를 도와라 나는 나는 안되겠다 하면서 음독자살을 해요 그래서인지 나중에 이원계의 아들 중에 이천우는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 건국에 기여해서 장군이 되고요 이천우는 이천우는 나중에 조선 태종지기의 공을 세워요 태종지기의 공을 세우는 뭐 그런 역할을 해요 자기의 사촌형제인 태종지기의 공을 세운다 그렇다고 하고 자 연한 박지원 자 박지원은요 사대부잖아요 겉으로 되게 활달한 성격이었는데 속으로 겁나 우울해가지고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작거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놀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썼던 책들 중에서 식욕이나 수면육이 좀 떨어지는 약간 그런 증세가 보인 책들이 있대 그리고 이제 연함도요 공민왕 때처럼 부인하고 사별한 다음에요 첫번째 부인이랑 사별한 다음에 재혼도 안하고 첩도 안 들었대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성욕도 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성욕이 떨어졌을지는 알 수가 없는 게요 뭐 어쨌든 사별한 다음에 이혼한 게 아니라 사별한 다음에 재혼도 안 하고 첩도 안 들었으면 바로 이 상처가 연파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인을 아꼈단 나머지 이제 다른 여자하고 그런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믿거나 말거나 자 그 다음 로버트 피츠로이라는 해군 장교가 있어요 이 해군 장교는요 그 영국의 이제 어거스터스 피츠로이라는 총리의 손자고요 그 영국 해군 장교고 이제 그 비글호라는 배가 있어요 비글호라는 배가 있는데 이 티에라 델 푸에고라고 흔히 말하는 푸에고섬이 있어요 이 푸에고섬은 그 남미의 제일 남쪽에 남미 제일 남쪽 육지가 마젤란 해협이 있잖아요 그 마젤란 해협을 건너면 있는 큰 섬이에요 이 섬은 칠레랑 알젠티나가 나눠서 통치하고요 여기를 측량을 하던 프링글스톡스가 전 섬장인데 자살을 해요 그래서 여기 함장이 돼가지고 이 비글호를 이제 타는데 문제는 그 이 피츠로이도요 어 나 전 함장처럼 나도 이거 항해하다가 자살하는 거 아니냐 그 남미의 그 남쪽 끝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나 자살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우울증 방지 차원에서 사교적인 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그 유명한 찰스 다윈을 섭외를 해서 배를 같이 타고 가요 음 근데 이제 그전까지 찰스 다윈은 그 원래 처음에는 그 가문이 그 의사 집안이어서 찰스 다윈도 찰스도 그 의사가 되려고 의대를 가요 의대를 가는데 그 막 그때 마취제가 쓰이기 전이어가지고 수술할 때 그 너무 잔인했었대 그래가지고 그 차마 그런 모습을 못 못 봐가지고 결국 의대를 그만둬요 의대 그만두고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 영국 케임브리지라는 도시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가지고 그 이제 성공해 신학을 공부를 하다가 신학을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 생물학 연구 이런 거 하려고 비그로를 타요 비그로를 타고 남미까지 갔다 와 몇 년 동안 여행을 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목사도 안 돼 어 성교사도 안 되고 그냥 그 그냥 그 이제 박물학자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진화론 연구하는 그 학자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찰스는요 그 그거를 해요 이제 찰스가 여기서 이제 비그로를 타는데 근데 이제 피츠로이하고 가끔 논쟁을 벌일 때가 있었대요 왜냐면 다윈 집안은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집안이었거든 어쨌든 그래서 뭐냐 이 비그로 탐험이 끝나고 1836년에 귀국을 해요 귀국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결혼 피츠로이도 귀국한 다음에 결혼한다 그 약혼했는데 결혼하고 그 다윈 집안 같은 경우는요 그 여기도 약간 외가 쪽 집안하고 그 약간 근친 결혼을 해요 이 다윈 집안도 그래서 그 아마 외사촌하고 아마 결혼했을 거야 찰스도 외사촌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피츠로이는요 이제 영국 의회에 진출해요 의회에 진출했었고 그 다음에 윌리엄 홉슨의 뒤를 이어서 뉴질랜드 총독으로 가요 근데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 뉴질랜드 식민지에서 좀 트러블도 생기고 그래서 그 그냥 돌아와요 6년만에 돌아오고 이제 영국 기상청 기상국장을 하는데 그 기상학 사무소가 경영의 문제도 생기고 뭐 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결국 우울증이 시달리다가 면돈나리로 목을 그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빈센트 빌런 방고우 네덜란드 화가죠 이 사람은 죽기 얼마 전에 귀를 잘라서 자해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구했는지 프랑스제 권총으로 자살 시도를 해요 근데 즉사를 한 게 아니고요 이 총알이 심장에 꽂힌 게 아니고 심장은 빗나가고 총알이 척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걸어와서 쓰러졌어 그래서 이제 응급수술을 해서 총알을 빼기는 했는데 결국 그 상처 부위가 이제 추가 감염이 일어난 거예요 뭐 폐혈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추가 감염이 일어나서 그 이틀 만에 죽어요 그래서 이틀 결국 자살로 이틀 만에 죽는데 이 충격으로 남동생도 얼마 뒤에 죽었 여섯 달 뒤에 죽었다 그러죠 그렇고 그리고 이제 루시모드 루시모드 몽고메리 그 유명한 빨강머리의 작가예요 캐나다의 작가고요 태어난 지 21개월 만에 엄마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하기는 했는데 그 약간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을 결혼은 못했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37살이 되어서야 할머니가 죽은 다음에 목사랑 결혼했는데 목사가 좀 약간 정신이 이상했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이제 목사의 부인이었던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시선을 되게 의식을 했대요 구설수에 오르는 거 싫었대 나도 뭐 구설수에 오르는 거 싫어요 응 근데 맏아들이 막 학교에서 육은 먹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지위가 좀 안 좋았던 여자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좀 안 좋은 여자랑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한 거야 속도위반으로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거에 좀 실망을 해가지고 그 그런 구설수에 오른 걸 싫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거의 60대 후반에 음독자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고로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고로 빨강머리에는 그 되게 그 되게 약간 앤의 그 일대기를 그리는 그런 소설인데 그 뭐냐 중간에 자기를 맡아 키우던 그 매튜가 심장마비를 죽고요 그리고 이 어릴 때부터 알던 남자애랑 결국 결혼까지 간다 뭐 결혼한 얘기로 끝나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니스트 밀러 해민웨이라는 또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어 자 아빠는 의사였고 엄마는 음악가였어요 근데 둘 다 인종차별주의자야 그리고 엄마가 되게 뭔가 예술적인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장을 많이 시켰나봐요 여장을 한 채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야 됐대 근데 아빠랑 엄마랑 사이가 좀 안 좋았나봐 아빠가 권총 자살을 했대요 근데 이제 해민웨이의 생일 때 엄마가 생일 선물로 아빠가 자살을 했었던 그 권총을 보낸거야 그래서였는지 해민웨이는 아빠가 자살을 했을 땐 바로 달려갔는데 엄마가 죽었을 때는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쓰고 있었던 중이라는 핑계로 돈만 묻혔대요 그리고 이제 제1차 세계대전 때 종군기자로 참전을 했고 스페인 혁명 때 또 종군기자로 참가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구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이 결혼생활에 되게 불우했다고 그래요 처음 3명의 부인은 일단은 해민웨이의 본인도 좀 이 약간 되게 한성깔 했나봐 그런 것도 있고 부인들도 약간 막장이었어요 그런데 걔도 4번째 결혼은 금슬이 잘 맞았대 그래서 그 근데 이제 종군기자로 참전을 했을 때 막 그 몸에 총알을 한 아흔발 정도 맞았다가 겨우 회복했었을 정도로 부상이 치명적이었던 게 있었구요 그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 아니면 말년에 이제 작품이 잘 안 쓰여지는 거에 대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그래서 엽총을 목에다 집어넣고 탕 쏴서 죽었대요 그 다음에 마린님 멀로 응 마린님 멀로는요 결혼은 3번 해요 일단은 그 엄마가 멀로를 낳고 얼마 안 지나서 결혼 몇 달 만에 별거를 해요 그래서 친아빠가 누군지 몰랐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고아원을 고아원 갔다가 입양됐다가 다시 고아원 갔다가 또 입양됐다가 이런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랬던 이유가요 양아빠들한테 성폭행을 당했었대요 그리고 이 16살 때요 위탁가정의 부모가 이사를 가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좀 멀리 이사를 갔나봐요 근데 캘리포니아주의 법정의 문제가 그게 있어요 미성년자는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나가서 다른 주로 이사가는 게 좀 까다로웠대요 그런 문제로 위탁가정의 그 부모들이 좀 혼자 남겨놓기는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주변에 아는 남자 아무나 꽂아서 결혼시킨 거야 그랬더니 첫 남편은요 이제 직업군인으로 이제 직업군인으로 그 군대 말뚝을 박아버리니까 그 이제 부업으로 누드사진 모델 한 거야 맥심 모델 뭐 이런 거 했다 생각하면 돼요 했다가 남편하고 이제 트러블 생겨가지고 4년 만에 이혼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이제 그 유명한 배우가 됐고 그 그 다음 두 번째 결혼했던 사람이 뉴욕 양키스 출신의 야구 스타 그 유명한 조 디마지오였어요 근데 디마지오하고는 아마 은퇴하고 결혼했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디마지오가 막 야구배틀을 갔다가 막 폭력을 휘두르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가정폭력 문제로 274일 만에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 아서밀러라는 또 그 이제 영화계에서 만났던 사람하고 또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 메카시즘 문제로 또 이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릴린 멀론은요 그 잘 때 뭐 입고 주무세요 약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인터뷰에서 대답으로 샤넬 넘버 5요 자 샤넬 넘버 5 향수예요 옷을 안 입고 향수를 입어요 다 벗고 잔대 그래서 다 벗고 자는 게 습관이었는데 다 벗고 자다가 그러니까 하도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입안에 탈탈 털어놨대요 그리고 죽었대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 영국의 총리였었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이 사람은 사실 정치인인데 문학상을 받았다 보통 정치인인은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어쨌든 근데 이 처칠은요 자기 자신도 좀 우울증이 있었고 그 우울증을 블랙덕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취미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그림을 그리면서도 담배를 필 정도로 담배를 평소에 많이 폈어요 시가르 그리고 이 처칠은 이 우울증 때문에 막 자기가 막 낭떠러지가 보이고 그러면 자기가 어디론가 뛰어내릴 게 무서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뭐냐 발코니라든지 역에서 타는 곳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철로 가까이 안 갔다 그래요 뛰어들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죽고 싶은 충동 이런 거를요 그 자기 이성으로 컨트롤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처칠이 90대까지 살았고 결국 우울증 이런 것도 있었는데 뇌혈전증인가 아마 그걸로 죽었을 거예요 그걸로 이제 죽었는데 딸이 4명이었대요 딸이 4명인데 그 셋째 딸은 병으로 요조를 했고 막내딸은 90대까지 천수를 누렸고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은요 한 명은 알코올에 의존하고 한 명은 자살하고 그랬대요 자 그 다음에 전 야구선수였던 김동철 선수가 있어요 인천 출신으로 그 유명한 동산구 출신이고 산미 슈퍼스타즈 1982년 시즌 창단 멤버예요 그런데 규정 이닝은 채웠는데 1승 8패 1세이브 평균자 측정 7.06 KBO 리그의 역대 단위 시즌 규정 이닝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들 중에서는 이 아래가 제일 최악이었대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김동철 선수도요 롯데자이언트 상대로 프로통산 유일하게 1승 1세이브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세이브를 거뒀던 그 한 경기는요 슈퍼스타 감사용 감독의 통산 유일하게 1승을 기록했던 바로 그 롯데자이언트와의 경기였대요 감사용에 승리가 걸려있던 그 유일한 그 한 경기가 김동철 선수가 세이브를 해준 경기예요 근데 1년만에 7점대 찍고 방출이 되니까 그걸 낙담해가지고 다음에 개막전 전날 도원역에서 그러니까 승리하고장 근처의 역이에요 도원역은 철로에 뛰어들어서 죽었다 그래요 지금은 스크린도어 있죠 거기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신 선수 이 사람은 포수 출신이에요 오비비어스 1차 지명을 받았을 정도기도 한데 문제는 김경문 감독이라든지 조범은 감독이라든지 다른 포수들하고 경쟁해서 밀려요 그래서 그에 대한 비관으로 그 저기 고향 일산 서구인가 대화동 거기까지 가가지고 한강에 뛰어들어서 죽어요 그 이후 배어스는 김영신 선수가 달았던 등번호 54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게 KBO 리그의 최초 구단 영구 10번이에요 부산베어스 53번 자 그 다음에 가수 서지원씨 가수 서지원씨는 몰라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약물을 복용을 했대요 근데 약물로 자살을 시도를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삼켰던 약 일부가 기도로 넘어가서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죽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김광석씨 김광석씨는 부인하고 술 마시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전개질로 모음해서 죽은 채 발견이 돼요 홍대 근처에서 홍대 근처 근데 평소 우울증으로 인한 사건으로 발표가 됐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출신의 배우 장국영 나중에 국정은 캐나다로 바꾸기는 해요 그리고 홍콩의 호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유서가 있다고는 했는데 지금까지 유서가 100% 공개된 적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따라와요 조성민씨는요 조성민씨는요 잠깐 투수로 제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코치로 또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선수였던 송지선씨예요 송지선씨는 그 두산베아스 전 선수였던 임태훈씨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고 그러니까 좀 어장관리 당한거야 남자한테 남자한테 어장관리 당하고 나서 본인은 이제 그사람을 엄청 사랑했다고 하는데 엄청 상처가 커가지고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후 임태훈씨는 뭐 제기를 하는것 같이 보이긴 했는데 결국 부상등이 겹치면서 결국 방황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미 탈퇴 상태예요 송지선씨는 이제 그 가톨릭 세례명이 헬레나였는데 그 가톨릭 교리에서는 자살을 할 경우에는 장례미사를 못해요 자살하면 장례미사를 못해 사실 그게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 러빈 윌리엄스 로빈 윌리엄스 정작 본인은 파킨슨병 뭐 퇴행성 뇌질환 등으로 엄청 우울했다 그냥 뭐 그렇다고 하고 그 죽은 시인의 사회 유만지 어거스트러쉬 까지는 내가 다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뭐 뭐 내 대학교 선배도 있고 대학교 선배도 있고 그리고 그 여기 여기 페이지에는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으 으 어 선리씨 구하라씨도 있고 오인혜씨도 있고 박지선씨도 있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지면부족을 안 넣었는데 그 작년하고 올해 그 전 BJ대회 중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죠 음 사실 지난주죠 맞나 지난주인가 이번주인가 그 지난 주말 그 지난 주말 쯤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있었어요 사실 나는 그 분이 어 갑자기 어 이런 선택을 하나 했는데 그 분이 그때 좀 충격이 좀 컸나봐 그 유튜브 활동하면서 음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좀 충격이 컸고 결국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뭐냐 마지막 작별 인사 남겨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안타까워 음 그 사람도 좀 안타깝고 어쨌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식들을 들으면요 마음이 아파요 음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음 OECD와 관련해서 영 좋지 않은 랭킹 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할게요 이번 그 우울증의 역사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 사회편 이런걸 볼건데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께요